은흥한 실장 동영길 후보가 자리에 도착했습니다. 소개합니다. 동영길. 소송병실이 서울시장을 출마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 고생의 후보께서 삼성시장이 됐지만 아직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. 오수호 후보가 휴대표가 흐렸다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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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렀팀 말을 공연하라고 하는데요. 뭐 실험 불가능하다 생각해 주세요. 오수호 후보 모듈이 실험 불가능하지.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죠. 평양명 대신을 할 수 있다는 게 여기 단계가 실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. 단계 모듈은 안 되는 거죠. 로버스, 로버스, 로버스 하시게 되기 위하여